자 여러분들 16강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대원하고 포달 포달하고 상대원 뭐 당다리 멘트는 포달 또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또 한겜치고 3만원 내고 가겠구만 이랬는데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쉬나보네 포달 일찍 끝났나 자 포달이 초구 잡았습니다 일단 포달이 초구 잡았다는건 뭡니까 일단 상대방한테 두드러 맞지 않고 시작한다는거에요 물론 포달이 여기서 초구치면은 개땡큐죠 근데 못치더라도 일단은 두드러 맞지 않는다는거 오케이 오늘 쉬는 날이야 시골자브리종님 300개 땡큐 시골자브리종님 드립 드립 빡게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골자브리종님 아깨비 감사합니다 뚜립 빡게스 아 시골자브리종님이 간나동부님이야? 아 간나동부님 간나동부님이야? 음 자 원쿠션 투쿠션 뚜리쿠션 세이기나님 안녕하십니까 아 간나동부님이야? 아 음 이제 입력이 좀 되는구만 이제 좀 입력이 돼 닉네임 웬만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닉네임 웬만한 바꾸지 마세요 처음에 잘 만들고 바꾸지 마세요 머치머치 쏘쏘형 안녕하십니까 자 공이 계속 쉽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 이거는 이렇게 빠진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사이로 빠진다는 마인드로 길게 빠진다는 마인드로 최대한 껍질 벗겨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타면 끝나요 그죠? 회전 좋았다 에헤이 참 이런거 야 11.7나면 이런거 하나씩 쳐줘야돼 이런거 못치면 못쳐 11점 아 이런거 못치면 못올라가 끝났어 일산형님 안녕하십니까 방금은 야 삑사리가 많이 나네 포다리 아까도 삑사리가 많이 나더만 룸 어서와 네 맞아요 그 아이고 1호야 어서와라 2호 펭갈이 좀 시켜라 1호야 어 2호 펭갈이 좀 시켜봐 사활형 안녕하세요 구장의 대기자 맞냐구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자 역회전 빵꾸는 아니구요 접새기 치는거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야 이거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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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이번주 이번주는 좀 무리지 이번주는 좀 무리지 다음주까지 시간 줄게 다음주까지 해봐 어 나는 또 정확하게 딱 거기 맞게 해주니까 이번주는 좀 무리같애 이번주는 힘들어보이고 다음주정도 어 다음주까지 해봐 한번 이달 말은 안되고 이달 말은 너무 길고 이달 말은 너무 길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 못치면 다음에 공 못 받을 건데 자 노란공으로 자 비껴치기 원쿠션 여러분들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자 팁은 원팁정도 원팁정도 상단 원팁정도 여러분들 그쵸 넘어가버렸죠 자 자 그리고 자 흰공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70이 없어 보입니다 드디어 70이 안나오기 시작이야 이제 자 뭐 이거 앞에 공 친다는데요 뭐 거의 뭐 키스바리우스 여러분들 아무리 포다리여도 아무리 포켓볼이 단위여도 거의 키스바리우스 일단 이 사이로 빼앗는데 이렇게요 어 거의 키스바리우스죠 이거는 10중화서와 이거는 포신이 와도 안됩니다 포신이 와도 안돼요 이거는 방금은 거의 포켓 쫑녔어 포신이 와도 안돼 포켓볼에 포켓볼에 신이 와도 안돼 이거는 두 개씩 정도 나와야 쫑을 빼죠 자 세워치기 갑니다 완 완 완 투 요렇게 이건 쉽지 잘 치는 공이야 이거는 상대관한테 맞아있는 공이야 앞돌 쿠드롱은 되는데 쿠드롱은 되는데 쿠드롱은 되는데 쿠드롱이 여기 나올 일이 없으니까 쿠드롱은 되지 푸노 포느 포느는 뭐야 포다리 포다리 뭐 그럴 분 없어 포느님은 원 투 뚫이 쳐져버렸죠 길죠 길죠 nothing이죠 자 여기서 포달이 선택할 수 있는거는 앞돌을 가야는데요 이거 포달 분명히 얇게 칠겁니다 보통 저점자분들의 특화된 경우가 뭐냐면 얇게 치는 공이야 뭐야 또 족보에 없는거 쳤다 족보에 없는거 친다 족보에 없는공 치기 시작했어 이거 앞돌 칠라구래 가능해 근데 이거는 거의 돌아가죠 여러분들 이 공이 1적구가 벽에 붙었기 때문에 거의 돌아갑니다 그냥 야 왜이렇게 빨라 대회전 아니겠지 야 포달이 포켓볼 포켓볼 포달이라면서 족은 다 내네 어 포켓볼 다 내 족을 다 내 포달이 아닌데 이거 족을 다 내 자 대원스 대원스 노란공 칠거 없죠 그러나 요렇게 칠거 같아요 아까 물어봤어요 제가 포달한테 포달 포켓볼 접었답니다 접었대요 포켓볼 이제 에 그래서 닉네임을 조만간에 바꾸지 않을까 그죠? 3달 3달로 가자 3달 3달 3구의 달인 3달 좋다 3달 3달 좋다 3달 아 이쁘네 3달 입에 착착 붙네 3달 어때 당달 당달 3달 좋구만 잘 맞네 당달 3달 당삼이 당삼이 좋네 당삼이 당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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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달 3달 당삼아 에 쫑달은 안되고 쫑달은 너무 눈에 띄잖아요 너무 눈에 띄면 안돼 쫑달은 사람들이 알아버리잖아 쫑의 달인인걸 알아버리면 걸리잖아 안돼 3달 애매하잖아 3달 자 3거리 아이고 자 노란공 흰공 흰공 이거 자 이거 초이스 배웠나요 자 앞돌 짧게 배웠나요 왼쪽으로 어 오른쪽 오른쪽도 양호한데 이거 느낌이 또 또 한번 여러분들 또 한번 키스를 노리는 삼연타 키스 바리우스 한번 갑니다 반두께 맞으면 키스에요 어 야 역시 세번째 키스 납니다 여러분들 역시 3포인트 그죠 3파울 세번째 키스가 났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미션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들 미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큐 다음 큐에 또 쫑을 낸다 또 쫑을 낸다 미션 한번 주십시오 사연속 키스 어떻습니까 없습니까 사연속 쫑 난다 안난다 한번 미션 이거 재밌는거에요 여러분들 포다는 몰라요 지금 미션이 걸려있는지 몰라 지금 포달은 삼구 친지 한 6,7개월 됐나 6,7개월 좀 넘었나 그정도 됐는데요 아직 초이스 자체에서 아직 한 1년은 걸리지 더 초이스 자체에서 상남당달파님 100개월 쫑낸달 300개월 포달님 음료 한잔주세요 아이고 시골 자브리종님 감사합니다 자 쫑나면은 300개 준답니다 쫑나면 제발 쫑이 날 수 있는 공이 나와야 하는데 근데 쫑나는 공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그죠 요런거랑 나왔으면 좋겠네 요런거 요런거 요렇게 나와가지고 요거 치면 바로 쫑나는거 옆돌 이런거랑 나왔으면 좋겠네 뭐 100% 쫑이죠 자 만약에 다음 큐를 쳐야 하는데요 다음 큐에 이번 큐에 상대원이 끝내면 상대원을 혼내겠습니다 이번 큐에는 못 끝내겠죠 자 옆돌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요렇게 가면 됩니다 요렇게 날아가면은 5쿠션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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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아주 깔끔했다 이거는 깔끔 바리오스 아 어제 집에 가가지고 어제 집에 가가지고 염색했어요 룸미한테 해달라고 했어 대충해 대충 실제로 보면 조금 대충한 느낌이 있어요 아까비 저 며치냐구요 전 잘칩니다 잘쳐요 그냥 이 저는 잘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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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하나 있어 있어 이거 만약에 1적구가 조금 세게 맞았다 1적구가 세게 맞았다 두꺼이 타격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쫑이 나거나 요거 올 때 내 공이 돌아오면서 뒤에서 내 수구랑 여기서 쫑 잘하면 날 수 있어 이거 이거 잘하면 날 수 있어 오늘 헬커랑 한 게임 하죠 혼내줘야죠 오늘 키스 있어요 이거 300개짜리 자자자자 자 자 300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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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고 훈석이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키스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키스 아직 살아있나요 이거 이거 100% 좀 있네요 여러분들 아직 살아있나요 아직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 이닝수가 진행이 가잖아 이거 뭐 이거 100% 키스인데 여러분들 이거 10%인데 10% 키스인데 이거 일이 오는데 10%에요 10% 10% 키스 키스 150개로 합의 보죠 150개로 합의 150개 합의 이번 기회에 키스 났으니까 아하 자 옆불 갑니다 원쿠션 원쿠션 두쿠션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브리종님 감사합니다 아 이런 미션 재밌어요 벙근이 니 인사 안 받았냐고 어 못 받을 수 있지 야 항상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인사는 그러니까 인사할 때 사람이 쳐다볼 때 인사하는 거야 사람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인사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 인사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잘 봐야지 아 조건은 그만뒀어요 0.4에서 0.5 나온다고요 20 18에서 22 사이 이제 알아서 선택하세요 본인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그 사이니까 그래 벙근하소아 그래 그래 자 20은 아마도 아마 7시 7시쯤 붙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아마도 이렇게 칠 건데요 이걸로 칠 거야 아마 이거 비껴치기로 안 칠 것 같아 어 비껴치기 치는 거야 어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일단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는지 아 따블로 따블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포달은 초이스가 어떤지 15점의 초이스 아이고 시골자브리종님 투리빡개스 감사합니다 미션 감사합니다 또 키스가 나버리네 대박이네 포연소 키스 자 옆돌 갑니다 1 2 하고 이 정도 맞으면 들어가죠 오케이 여지 없죠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당달 여자친구지 아직 결혼은 안했어 아직 결혼은 안했는데 여자친구야 포달 자 노란공으로 원 투 원 투 아 잘 본다고요 아 잘 친다고 했잖아요 저 이따가 7시에 오클레님 이따가 7시에 어 한게임 칠게요 그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그때 실력 보여줄게요 포달 포켓볼 달인 아이고 소백이님 감사합니다 당달하고 포달하고 사랑 잘하라고 알겠습니다 자 해커 해커랑 쳐요 해커랑 당연하지 오클레님 이따구는 있어 가면스네 있어요 가면스네 가면스네가 이따구 가면스네 있어요 이따구 그죠 제가 이제 실력인데 이따가 7시에 보시면 돼 오클레님 그냥 가만히 이따가 보시면 돼요 얼마나 부드러운 스트록이 나우타 나는지 보시면 돼요 아 요즘은 대회를 하죠 대회 대회라죠 키서님 키서님 대회하죠 요즘 대회 대회하니까 그때 이제 서바이벌 해야죠 근데 일단은 방침을 좀 보고 6명 이상이 모일 수 있으면 6각으로 가는 거고 6명이 못 미치면 4각으로 가야 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번주 지켜봐야 돼요 벙근아 웃지 마라 깡냉이 날아간다 벙근이 너 웃지마 깡냉이 날아가 어 함부로 웃지마 깡냉이 날아간다 이놈 알았지 깡냉이 있을 때 소중히 간직해라 자 대회전 꽝 치는거죠 1 2 요렇게 힘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 봐야되요 아이 전스타님 아니라니까 일단 대회전이 너무 높아 당점이 아 힘 여기서 내려가서 퍼지고 아이고 아까비 내가 웃게 해도 웃지마 손으로 가리고 웃어 손으로 가리고 웃으라고 어 웃기면 손으로 가리고 웃어야지 지금 분위기가 심각한데 웃으면 되겠어 안되겠어 응 분위기도 사회생활 잘 못하는구만 벙근이가 분위기를 봐가면서 웃어야지 어 잘못하면 잘려 조심해야되 웃을 때도 조심해야되 알다마바리오스 당다려 지금 조마조마 응원하겠죠 조마조마 제발 6점만 차라 6점 아직 학생이라고 알았어 그래 그래 학생때부터 눈치를 좀 좀 보자고 눈치를 좀 잘 봐야되 더미더미 더미더미검님 안녕하십니까 아 자부장님 어 가능해요 근데 자주 와야되 구장에 자주 봐야되 자주 일주일에 그래도 2,3일은 와줘야지 근데 뭐 지금은 잘 못 모여요 코로나 끝나면 보자고 1,2,3 요렇게 갈수도 있구요 뒤돌 갈수도 있어요 뒤돌 뒤돌 몇점 치세요 10을 치골짜브리종님 20점은 넘었으면 좋겠는데 20점 20점은 넘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 뭐 바운딩 친거야 15점 하하 큰일났네 15점 큰일났네 그래도 20점은 처주하는데 아 일단 부지런 연습하십시오 일단 알았습니다 저점자도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 그냥 참여하면 되요 저점자분도 그냥 참여하면 되는거에요 에 그냥 참여하시면 되요 에 에 그래 따가 응원해 니가 많이 너는 넌 아무데나 좋아 자 오른쪽으로 가겠죠 아 너무 빨라 그래도 일단은 초이스를 본다는거 자체가 괜찮은거야 그죠 자 엽돌이죠 엽돌 왜 절로 치냐고 15점이니까 15점이니까 절로 치겠지 그죠 15점이니까 그거 있잖아 어 텐조 인 이나스카님 텐조 이나스카님 텐조 이나스카님 길을 가 길을 어디가야돼 파추소를 가야돼 어 근데 이렇게 길이 있어 근데 이사 오는거 왔어 이거 한번에 갈수있어? 막 돌아가지 몇사람이 그럴거냐 저사람은 왜 저러지 저쪽으로가지? 똑같은거야 아직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상하게 가지 오케이 자 아직 모르니까 시작한 당구 시작한지 별로 안됐으니까 자 엽돌이죠 왼쪽 바리오스로 아이고 푸들림 어? 어? 푸들림 왔네 파노스 푸들림 왔어? 아이고 팬가입 감사감사 6,944번째 감사합니다 어 오케이 두께님 아이고 해피님도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파드스 푸들림이 이거네 키 키스네 키스 닉네임을 바꿨네 오늘 바꿨나보네 좋아요 오늘 바꿔가지고 자 자 이공은 이렇게 못치겠죠 자 오른쪽으로 친다는 것은 얇게 쳐가지고 파이브 쿠션으로 친다는 겁니다 파이브 쿠션으로 좋아요 키져야? 키져나 키써나 똑같애 키져나 키써나 두께씨나 두께찌나 똑같지 뭐 안그래? 똑같아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뭐 자 아까 이 왔다 포다라 왔다 아 이것도 애매한데 포다라한테 이것도 애매한데요 여러분들 일련 미사용 큐 보수해야 하냐구요? 아니요 그냥 치면 돼요 어 선골하고 팁만 그리고 상대 조금 어 떼탄것만 닦아내면 되지 앞불가야 돼요 여러분들 뒤돌 키스입니다 뒤돌은 이 뒤돌은 키스날 것 같아 안 배웠을 것 같아 하단은 좋아 지금은 지금은 좋은데 키스날 확률 매우 높아요 아하 빠졌다 지렸다 드디어 2점째 가구요 포지션 좋구요 안 배웠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쳐버렸다 자 이 공도 뒤돌을 치겠죠 근데 이렇게 억각은 여성분들은 보통 앞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공을 뒤돌 치면 잘 배운 거야 근데 키스 위험이 있지 이건 어쩔 수 없지 이거는 뭐 키스나겠죠 우리 포다리니까 포다리니까 키스를 내겠죠 우리 포다는 키스 잘 냅니다 야 길게 빠졌네 애꺼비 잘 찼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아 머리 염색했잖아요 머리 염색했잖아 야색마님 야색마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김야색마님 그것도 오늘 복수할 거예요 해커 해커는 오늘 복수할 거야 뒤돌이 왜 쫑이냐고 얇게 때리니까 보통 이렇게 때리니까 근데 고수들은 두껍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빼죠 근데 어 20 한 2점 22점 밑 22점 밑에는 거의 쪽 내죠 보통 방금 공은 쪽을 안 내면은 조금 고수고 조금 공을 좀 배웠다 그러죠 염색 질이죠 염색 이제 이제 딱 보여요 염색했으니까 이제 좀 느낌이 와요 소량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네 나가서 다시 보고 와요 나가서 어제께 거 방송 보고 오늘 거 다시 봐봐요 나갔다 다시 들어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안 돼 안 돼 염색한 걸 몰랐단 말이야 그래 그래 벙근아 자 노란 공으로 뚜리뱅크샷 가죠 뚜리뱅크샷 자 뒤로 맞출 건지 직접 맞출 건지 직접 뒤로 뒤로 아까비 킹짱이 어서 오고 딱 보면 알아야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예 관심이 있는 사람은 머리를 잘랐나 어떻겠나 옷이 바뀌었다 스타일이 바뀌었구나 이걸 알아줘야지 본인 나중에 여자친구 왔는데 머리 잘르고 왔는데 긴 머리야 긴 머리 여기까지 다는 긴 머리인데 갑자기 단발로 왔어 근데 몰라 여자친구냐고 옆집 아줌마도 아니지 이거는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단발머리가 되면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여자친구 깨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깨져요 그런 거 못 알아주면 원래 블랙인데 원래 블랙인데 그래도 우리 소랑님은 방송 자주 보니까 블랙까지는 안 간 거야 내가 어서와 성룡이 부산 리얼대 공장님 안녕하십니까 와이프 바뀌 참 잘못하면 결혼한지 오래됐나 한 17년차 돼있으면 뭐 몰라도 되는데 10 10년차 밑으로 와이프 스타일 모르면 이혼각인데 큰일 나는데 응? 포달님 15점이 누가 점인 중 너무한다고? 아 못 친다고? 어 좀 못 치긴 해요 못 치긴 해 아직 초이스 자체가 많이 딸리긴 해 근데 15점을 안 놓고는 경기를 붙이기가 좀 빡세죠 아까비 잘 치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게 깔끔히 쳤는데 방금 스톡이랑 완벽했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는요 일곱밤님 자 낭만의 백사공님은 몇 점 쳐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닉네임은 이쁘네 닉네임은 이쁘네 낭만의 백사공 몇 점 쳐요? 낭만님은 자 대회전 치는데요 얇게 치고 가야 합니다 얇게 얇게 조금이라도 두껍게 맞으면 안 돼요 아유 아까비 자 요거는 자 앞돌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5는 아직 선택을 못해 앞돌 1 1 2 하고 돌리면 돌리면 나이스야 일단 이렇게 돌아갔다 그럼 나이스 네일은 좀 모를 수도 있지 네일은 네일아트는 좀 모를 수도 있지 네일아트는 좀 모를 수도 있어 봐야 하니까 손을 항상 자 대회전 나왔습니다 대회전 대회전 빠앙 치면 돼요 빠앙 직접보다는 대회전이 낫습니다 완전히 길게 쳐가지고 뒤로 치는게 나아보여요 오 직접 지렸다 자 자 나머지 2점 나머지 2점 앞돌 안가고 대원이가 앞돌을 안가요 여러분들 앞돌 주택기인데 앞돌을 안가고 이거를 짧게 가려고 하나? 왜 교전을 직접 치진 않겠지? 참 제끼라 아웃 지렸다 제끼라 아웃 야 제끼라 아웃 지렸다 자 뚜리뱅크 갑니다 뚜리뱅 이쪽으로 와가지고 요렇게 찍겠죠? 코너로 끝날 것 같아요 느낌이 부드럽게만 치면 끝나요 부드럽게 세게만 치면 끝납니다 세게만 치면 앤드바리우스 17이닝 에버 1점이 넘어버렸어요 와우 굿 shift 4 8 12